백연아 감독님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노래 부르기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이 영화 만든 백연아고요. 제가 8년 전에 만들기 시작해서 개봉은 2008년이니까 한 4년 정도 됐는데 4년만에 처음 본 것 같아요. 극장에서. 근데 되게 새롭네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많이 얘기해주세요. 편안히 안 좀 일단. 사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영화를 다시 본 거고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 태준씨 감독이 센터 보시고 오랜만에 다 봤는데 그때는 좀 가지고 있는 느낌이 없었는지 궁금했는데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봤는데 궁금한 게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영화 보시면서 굉장히 몰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보면서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다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한 게 많으시네요. 아, 그래도 생크를. 예, 일단 먼저 가벼운 질문을 드리면 일단 이 영화 유학 갔다 오셔서 처음 만드신 영화였잖아요. 굉장히 많은 제작 지원을 받아서 만든 영화였는데 좀 그때 왜 이런 소재를 택하셨는지 그리고 그때 만들던, 사실 어제도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궁금하더라고요. 그때 만들 때, 그리고 만들 직후에 상영했을 때와 지금 또 다른 작품도 만들고 닫게 돼서 더 많이 고민이 진척된 상황에서 이 영화를 봤을 때 좀 어떤 느낌 차이도 아, 이런 건 좀 이렇게 가면 안 될 텐데 이건 좋다 뭐 이런 게 있다면 그 차이도 좀, 네. 그때, 사실 이제 그때도 그 2008년에 개봉할 때 직위 많이 했는데요. 여러 가지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고요. 큰 이유는 없이 만들었던 것 같고요. 뭘 만들까 막 고민을 하다가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음악을 했었어요. 무슨 음악 하신가요? 피아노를 배웠었는데 약간 저기 나오는 애들처럼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약간 전공 비슷하게 하려는 생각도 약간 원망을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예중을 다녔었거든요. 제가 그러다가 너무 이제 도저히 못 하겠다고 저는 중간에 그만뒀는데요. 그때 이제 뭐 생각이 좀 나면서 그런 이야기들? 어렸을 때 이제 뭐 음악을 하는 아이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시작하게 됐고요. 굳이 판소리를 택한 거는 글쎄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그때 이제 뭐 음악 경연대회 같은 데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인물들을 섭외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이제 판소리 그런 경연대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고 이제 가서 제가 그러면 뭐 피아노도 가보겠지만 일단 저기도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갔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 제가 판소리 들었을 때 그전까지 전혀 국악에 관심도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그게 좋더라고요. 되게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되게 생생하게 느껴지면서 그런 좀 목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이런 거를 한번 영화를 좀 진짜 왜 이런 에너지가 부각 한마당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지루한데 현장에서 볼 때 왜 이렇게 틀릴까 이런 거를 좀 느껴지는 이게 느껴지는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판소리 하는 아이들을 취재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수범과 성렬이라는 유튜브 아이들을 캐스팅하게 만나게 된 계기 어떻게 그 사람을 사실 결과적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쩌면 캐스팅할 때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찌 보면 다른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의도된 건지 캐스팅하면서 그 두 아이를 주인공으로 세워드렸던 과정이 좀 다른 환경에 아이들을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는데 그게 꼭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약간 경제적인 환경도 사실 되게 좀 차이가 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다르다는 거에 대한 별로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수범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대회에 갔는데 그 대회에서 제일 큰 삶을 탄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성렬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그 대회 중에 저기 나온 대회에 그 전 그러니까 그 쫓겨난 대회 있잖아요. 그 대회에 그 전해에 제가 가서 성렬이 그때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봤는데 그 대회에 이제 주관하시는 분이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고 이제 판소리하는 아이를 찍어보고 싶다라고 했더니 아 그럼 이 아이를 찍어보면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아버지도 판소를 하셨고 군산에서 되게 유명하세요. 저 아버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이야깃거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좀 찍기 시작해서 쉽진 않았어요. 그 첫 약속부터 이렇게 펑크내시고 그런데 찍다가 이렇게 두 아이로 계속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는 특히 성렬이 같은 경우는 아버지한테 저렇게 배우는 아이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범이는 되게 전형적인 그런 현대 아버지가 될 극성이시고 정말 헌신해서 좋게 표현하면 되게 헌신을 하시는 거고 올인하셔가지고 이렇게 정말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사실 판소리가 요새는 이렇게 옛날처럼 다들 어우러져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그래서 굉장히 엘리트적인 교육을 받아서 어떤 이렇게 마치 박제된 문화처럼 이렇게 계승이 되고 그런 선상에 있는 되게 전형적인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성렬이 같은 경우에는 걔가 막 약정수 공연을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 게 사실 옛날 판소리에 좀 이렇게 향유하는 그런 거를 좀 닮아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 친구를 처음 택하겠다. 좀 궁금한 게 지금도 이제 연락을 하시나요? 그 주인공이나 부모님들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변했는지 그때 10살, 12살 이 정도 나이로. 그때 2008년에 개봉할 때 사실 이 주문 되게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한 4년, 5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때 사실 대답해 드릴 게 별로 없었어요. 뭐 변성기 뭐 아직 안 왔어요. 이러고 막 이랬는데 아 진짜 제가 사실 매일 같이 뭐 자주 연락을 하는지는 못하지만 되게 우연히 작년에 그 수범이 같은 경우도 연락이 다시 돼서 그러니까 한참 연락을 못하고 있다가 그 친구가 서울에 이제 지금 고3이 됐어요. 근데 그 작년에 고2, 고등학교 2학년 때 동아음악 콩쿠리라고 우리나라 이제 그 콩 그 음악 경연대회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 경연대회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나간다고 이제 연락이 와서 제가 같이 가가지고 뭐 사진을 찍어주고 뭐 이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상 달아주고 참 대학 가기 계속 밝은 그런 뭐 어쨌거나 되게 좋은 일이었던 것 같고 사실 굉장히 잘 뭐 소리로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한 것 같고 성렬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찍었는데 2007년 초반에 놀라운 대회 스타킹 강호동이 진행하는 거기 나왔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대중들의 관심이 좀 많이 받고 또 후원도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계속 이제 판소리 교육을 받고 있고요. 같은 선생님한테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그분한테 계속 전시를 받고 있고 이번에 익산예고라고 익산에 있는 예술고등학교의 수사고를 받겠다고 아버지랑 계속 둘이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질문들 많으실 것 같아요. 손을 들어주시면은 마이크를 받으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다 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세윤 감독님 분명 궁금하신 거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앞에 조세윤 감독님 계신데요. 같이 다표를 만드는 입장에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지요. 조세윤 감독님 저 너무 영화를 재밌게 잘 봐서 갑자기 캐릭터가 너무 재밌어서 갑자기 옆에서 근데 방금 감독님이 말씀해 주셔서 사실 저도 그 학생들 뭐지? 불안하게 사실 궁금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특히 질문 드릴 거 없고 그 굳이 굳이 또 질문을 하라고 하시니까 사실 저는 그냥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두 분이 좀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대조적으로 보이지만 좀 제가 보기에는 같은 맥락으로 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의 이제 자신의 어떤 이루지 못한 꿈들을 자식에게 투영시킨 것 같은데 그 표현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조금 다르게 나타났을 뿐 어쩌면 같은 얘기 아니었을까 뭐 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 생각이랑 이게 맞는지 저는 지금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좀 조심스러워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성렬이의 이제 멍 자국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아동학대를 당해봐서 아는데 그 일주일이 안 된 멍인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이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셨는지나 그런 걸 계속 이제 어떤 폭력적인 상황 아마 그 편집에서도 짤린 것 같은데 뭐 팔도 꺾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독님 옆에서 계속 이렇게 같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거기에서 어떤 이제 자기가 어떤 어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그런 고민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 영화 나의 질문이 바로 다이렉트로 나오는데 이 영화 개봉 당시 엄청 많아 그 아동학대 영화를 그 되게 이렇게 보신 분이 많아가지고 근데 저도 아 지금 보니까 사실 되게 좀 많이 다르고 그때는 만들 때는 너무 이렇게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랬는지 잘 못 느꼈어요. 물론 당연히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러니까 찍는 게 저런 상황에서 찍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그 뭐 어떤 면에서는 사실 앞에서 해 주신 이야기가 되게 상반되는 이야기인 듯 하면서도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다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자 했던 이런 것들이 좀 그 당시에는 어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어쨌거나 제 3자의 입장인 거잖아요. 제가 그 대신에 이렇게 그 삶을 쌓아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중간에 개입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개입을 하는 것이 이렇게 비교하면은 되게 비유를 하면은 좀 되게 인간만이 없어버리는 그럴 수도 있고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동물 다큐를 찍는 것처럼 사실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개입을 할 수 있을까 개입을 한다고 하면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개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내가 책임질 수 있는지 내가 정말 이 그야말로 그들의 인생에 사실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은 개입을 하는 거죠. 그치만 그거를 더 넘어서 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 놓을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계속해서 사실 한 번 들어가면 그거는 계속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뭐 제가 한두 번 제지를 한다고 그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제가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이게 진짜 이렇게 얼핏 보면 되게 극단적인 뭐 진짜 그런 대립되는 환경 아이들을 뭐 그렇게 보여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는데 그 삶을 진짜 살아보지 않고서 이렇게 그렇게 함부로 좀 재단을 하는 너는 이렇게 사니까 되게 불행하겠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그 판단 자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이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무 난해 하죠. 무슨 대단인지. 되게 어려운 질문으로 이렇게 말을 너무 예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내가 말을 하거나 표현을 하면 이거 내 인격에 대해서 또는 뭐 또는 어떻게 그런 테두를 취해 라고 관객들이 좀 오해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검열을 다 이렇게 풀어놓으시고 손만 다 얘기하셔도 다 이해하실 거 같아요. 그냥 이렇게 뭐 딱 보면은 사실 송열이가 되게 불행한 환경이고 막 쟤 지금 막 쉼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막 지금 당장 시설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사실 이제 좀 대려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쟤의 삶은 쟤의 삶인데 그거를 함부로 이렇게 재단을 하고 그런 자기의 시선에서 그거를 이렇게 판단을 내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인 거 참 사실 어째 보면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가장 이렇게 대비되는 두 개의 태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시네마 밀대라고 하는 것과 다이렉크 시네마 라고 하는 그 두 개의 태도 카메라를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지 카메라는 총리 아니겠어? 이런 입장에 있는 반면에 무슨 소리 그냥 지켜보고 없는 듯 지켜보면서 저 스스로 이렇게 진실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느냐라는 양극단적인 태도라면 어쩌면 감독님께서 그런 아까 지금 도세훈 감독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순간순간에 개입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은 그런 후자의 태도로 취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약간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영화 첫 장면에 이제 성열이가 처음 등장을 할 때 보면은 계속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열이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계속 어떤 조정을 하는 것들 사실 왜 성열이를 보여줄 때 이제 등장인분들이 처음 등장하는데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인위적인 장면들인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처음에 넣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그 처음부터 이렇게 아예 정말 무슨 이렇게 뭐 벽 위에부터 파리처럼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는 또 아닌 것인데 분명히 어떤 식으로 지간에 대상에 대해서 어떤 사건의 카메라가 개입하고 있고 그럼 지금 한국에서 그 다큐를 만드는 많은 분들은 굉장히 그런 식의 개입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은 이제 감독님은 그런 걸 굉장히 파격적으로 깨신 거예요. 그런 어떤 어떤 개입을 초반에 드러냈다는 것은 지금까지 한국 다큐에서 보였던 것과 굉장히 다른 어떤 시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뒤에 가서 정말 인물들이 어떤 사건이 굉장히 어떤 큰 사건들이 이렇게 전개가 될 때는 정작 태도가 이렇게 카메라가 바깥에서 빠져서 지켜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때 어떤 하나의 영화 속에서 드러나는 다른 태도들 개입과 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물러나서 관조하거나 관찰하는 이런 태도 상의한 태도가 한 영화에 들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입장들은 그 북면 북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건지 궁금해지거든요. 그냥 그냥 무의식 속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솔직히 뭐 이렇게 막 계산해가지고 내가 이럴 때는 이런 태도 취하고 이런 생각은 사실 전혀 없었고요. 저도 지금 보면서 되게 아 되게 저 영화는 안 해야 라는 생각 지금 지금 안 되면 저런 장면을 안 넣었을텐데 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 그러니까 처음에 그 그 성열이나 수범이가 등장을 할 때 제가 막 그 사실 뭐 크게 이야기 진행이랑 관련도 없는데 제가 막 질문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대답하는 장면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걸 넣었던 거는 어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에서 사실 이 캐릭터가 드러나는 얘의 그러니까 아이니까 사실 말을 조리있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고사 저랑 이렇게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드러나는 그런 순간순간에 이 이 아이가 생각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 제가 그때는 진짜 처음 영화를 만드는 거여가지고 약간 제가 드러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그것도 저도 생각해 보니까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지금 보니까 좀 어 이런 영화 왜 넣었지? 라고 하는 장면도 보이더라 라고 하시면 어떤 장면들 있으세요? 어 편집된 것도 그렇고 되게 저도 보면서 그냥 스스로 어 되게 난해하다 생각보다 영화가 그 당시에는 그냥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막 못 만들었던 것 같진 않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 되게 막 용감하게 이것저것 넣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 저렇게 약간 거침없이 저런 장면들 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아무래도 되게 정제돼가지고 이제 조금 그래도 뭐 한 편 두 편 만들었으니까 그 때 처음 때보다는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좀 안 좋게 말하면 뭐 계산? 안 좋은 건 아니고 저는 좋은 단어라고 약간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좀 계산을 하게 되고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저로서도 되게 신선했어요. 아 어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 주세요. 예. 영화를 보면서 그 머리와 눈과 귀로는 이해가 되고 즐거웠는데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가슴으로는 굉장히 짠해지고 마음이 아프다 라는 생각이 여운이 계속 남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인이고 영화 쪽에 전혀 문의 안인데 여권노래 뭐 방송국의 직원들 아버지들 비욕시키고 올라왔다가 막차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앞에 있는 포스터를 보고서 들어왔다가 이건 꼭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고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루 전에 자고 내려가야 되는데 두 아버지를 대비해서 보면서 아이들이 어쩌면 자라면서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고요. 한 아이는 화초 속에서 자랐다면 한 아이는 거의 뭐 야생에서 자라는 것처럼 대비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두 아버지들이 어쩌면 사랑이라는 민영화에 자기의 대리만족 이런 것으로 봤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의도적인 건 아니겠지만 감독님이 이것을 찍고 진행하시면서 이제 만약에 혹시 이런 비슷한 독립영화를 또 찍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들 기억을 한 11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아버지들의 어떤 부성에 관한 그런 것을 한번 좀 찍어 주십사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 아이들의 궁금한 그 아이라는 것을 들었으니까 앞에 질문하는 분들과 이거는 눈으로만 본 게 아니라 제가 가슴으로 참 짠하게 봐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공감을 했는지 아니면 저만 그렇게 아버지 입장에서 느꼈는지 이거는 감독님이 대답해 주신 보다는 우리 관객들이 끝까지 나오셔서 이렇게 또 이런 프로그램까지 해 주시는 분들이 귀한 분들 같은데 저처럼 이런 얘기를 일반인들도 좀 얘기를 해 주셔야 좋을지 않을까 생각이 공감합니다 이제 신경을 안 쓰고 그래도 이 영화에 나오신 분은 신경을 많이 써서 저분들 같은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제목이 소리아이였었는데 왜 소리아이였는지 그리고 중간에 소리라는 말을 할 때 그 영화 등장인물들이 뭔가 비장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판소리라고 안 부르고 소리라고 판소리는 소리다 이런 자부심 같은 게 느껴지던데 그러니까 그게 제가 생각한 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주인공이 카메라가 개입이 돼서 행복하다고 얘기했는지 아니면 진짜 판소리를 하면서 행복하게 느꼈는지 두 번째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영화 감독을 하시는데 보통 직장인들은 자기 직업에 대해서 만족감이 높지가 않습니다 많은 친구들도 많을 텐데 그 영화감독 입장에서 영화감독이란 직업이랑 그걸 느끼는 만족감이나 영화감독으로서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번째 질문 혹시 자식 유형 정도로 팁을 얻어 가시려는 건 아니시죠 아 네 일단 망찰도 놓치시고 영화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사실 네 아까 조세영 감독님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두 분이 되게 다른 이 아버지가 되게 다르게 가르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맞다 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편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범이 역시 이렇게 둘이 대립되는 환경이지만 둘 다 행복하면 사실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둘 다 나름대로는 음악을 대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이런 거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또 둘 다 되게 부담 그러니까 진짜 트라우마 같은 것도 많이 거치고 사실 소리와 아버지라는 이 두 개의 짐을 진짜 양 어깨에 집어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어떻게 보면 비슷 같이 가는 길이 맞다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뭐 아버지의 꿈들이 꿈이 아이한테 대울림 되는 과정이라든지 진짜 이 두 아이가 그 아버지로 인해서 자기의 꿈이 되버린 그런 어떤 소리를 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배우고 자라는 걸 보면서 관객들이 사실 그런 부분을 느껴주기를 아까 육아 영화 같다고 하셨는데 진짜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사실 이거 만들 때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대신에 그 아버지의 꿈이 아이한테 이렇게 투사되는 거가 굉장히 정말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싶다 사실 겉으로는 되게 대립되는 환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슷한 어떤 그 토로를 통해서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만 막연히 했는데 그때 그때는 제가 애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애를 저희 아이가 여섯 살이에요 저도 이걸 보니까 굉장히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그때는 되게 냉정하게 봤던 거 같아요 그 아버지를 아이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봤던 거 같아요 그 영화를 만들 때 근데 지금은 이 아버지들이 되게 사실 저는 수범이 아버지도 되게 사실 되게 황당하다고 생각하면서 편집을 막 했거든요 이런 이렇게 쇼킹한 막 인터뷰를 이런 말을 하다니 뭐 아예 42살이 될 것까지 자기가 인생을 막 재단해 놓고 그런 말들이 되게 황당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편집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되게 놀란 게 지비 때 수범이 아버님이 오셨고 되게 이렇게 학부형 분들이 단체로 관람 오셨는데 저는 되게 이렇게 공격적인 질문들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때 막 애를 어떻게 저렇게 어 자기 그 꿈을 그들 위에서 이기적으로 그렇게 키울 수가 있냐 라고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머님들이 다 너무 감명하셔가지고 저희 저렇게 키워야 되는데 노하우를 가르쳐주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제가 진짜 쇼킹 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지금 애 엄마가 돼서 보니까 물론 아이의 인생을 내가 재단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건 아니여야겠지만 사실 그때보다는 훨씬 더 이 아버지들의 입장이 좀 더 많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순 없지만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것이구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되게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더더욱 아까 영화감독 그 질문을 하셨잖아요 영화감독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좋은데 사실 그만큼 힘든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영화만 가지고서는 사실 없고 살기는 힘드니까 다른 부분도 사실 영화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도 이 영화를 좀 더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제일 네 사실 이제 이게 이 영화 처음 영화제에서 막 좀 보냈을 때 저도 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감독과도 여러 진행을 했었어요 서울 동립영화제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아마도 그 관계 분들 중에 국악 선생님들도 오시고 전체로도 오셨었고 그리고 부모님들 연령 연령되신 분들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때 놀랐었던 거죠 그분들에게 어떤 반응들을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픈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아프고 불편한 부분도 있고 이제 이런 느낌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시켜야 돼 라는 식의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 걸 보고 이게 뭐 미워했지 이런 느낌을 살짝 받기도 했었고 사실은 그때 이제 그 무렵에 저희 아이가 지금 아마 감독님 아이 정도 나이였던 것도 조금 한 살 정도 어렸을 때인데 저는 그때 그때도 이제 그런 궁금증이 감독님은 이 지금 아버지와 아이의 관계 어떤 그 뭔가 아버지들의 운망이 아이들에게 투사되는 것들 그리고 아이들은 본인이 마치 이거 하는 원화에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정말 정말 그런 걸까 봐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막 지나갈 때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어떤 순간순간에 이제 이런 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드리는데 뭔가 이렇게 핀트가 약간 어긋난다는 느낌이 들고 내가 지금 불편하고 뭔가 힘들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굉장히 계속 아프고 이런 그 감정을 어떻게 감독님께 전달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서 감독님은 그 현장에서 카메라를 들고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뭔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약간씩 어긋난다는 어떤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보면서 아이가 이제 지금 석유리 영화 찍을 때 쯤에 나이가 됐어요 저희 아이는 그래서 어떤 느낌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오늘 아침에 저도 아이를 공부 좀 봐주다가 요즘 방학이잖아요 보니까 수험이 아버지 하는 거 별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했는데 하는 짓이라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 손바닥 안에서 아이를 자꾸 조정하고 있구나 라는 어떤 그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고 왔는데 역시 좀 저는 쉽게 이렇게 좀 풀리지가 않는 느낌이 드는 게 여기서 여기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이제 그 뒤에 구전 심수라는 어떤 책 제목이 나오면서 이제 수범에는 조상현 명창 어떤 레슨을 받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어떤 교육 배움일 텐데 근데 이제 거기서 조상현 명창 뭐라고 나아졌어요 좋아질 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수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더 안 좋아진 것 같다 나는 전체적으로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마영 임창을 만나서 성렬이도 또 이렇게 말하자면 정식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데 또 성렬 그 이마영 명창도 6개월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앞으로 1년 지나 훨씬 더 좋아질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작 또 성렬이는 더 안 좋아진 거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찌 보면 가장 최고의 어떤 교육 기회를 사회가 부모가 또는 스폰서가 후원자가 제공을 했는데 아이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하는 것은 그것과 좀 다르다 라는 어떤 표현들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 감독님은 그런 것을 가까이서 찍으시면서 그런 어떤 갭이라고 해야 될지 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되게 우연찮게 개녀들한테 비슷한 질문을 던졌는데 둘 다 옛날에도 못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게 얘네들이 성장했다고 받아들였거든요 수범이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자기가 혼자 제일 잘하는 줄 알다가 더 큰 더 잘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러니까 그거 옛날 같지 않은 거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움츠려드는 거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걔가 훨씬 진짜 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약간 어떻게 보면 아이 정말 그냥 순수한 아이에서 조금 더 이렇게 음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쭉 성장한다기 보다는 어떤 계단식으로 이렇게 확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눈도 확 넓어지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되게 운이 좋게 그런 계기를 잡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좀 뭔가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네 영화 굉장히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독님 얘기대로 판소리의 에너지를 새롭게 느낄 수 있었고 영화 보면서는 미국의 홉트림스라는 농구 다큐의 성장 두 걔네들의 성장 기랑 또 비교되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보면서는 수범이처럼 우리나라의 예체능계 엘리트 교육에 역시 돈 많은 집에서 뒷박침 잘 된 애들은 마지막에 이제 그 경연대회 장면에서 두 애를 같은 노래를 가지고 비교를 하길래 수범이가 상을 받고 성열이는 그렇게 되겠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거 외에 이제 보면서는 성열이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성열이가 대회 나갔을 때 아버지 때문에 떨어지고 심사위원들한테 아버지가 욕을 먹고 그 이후의 장면들에서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마치 뭐 그 전부터 이제 막 페데리코 플레미의 길처럼 잡판호와 그 제소미나 같은 관계로 보였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런데 제가 보면서는 다큐를 만드는 입장에서 성열이 아버지가 이 영화를 보고 자기가 나오는 상영이 되는 걸 원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 자기의 온갖 치부를 다 보여주고 저걸 어떻게 찍었을까 그 아버지가 완전히 무너져서 그 애 화장실을 못 가게 하고 그런 폭력을 휘두를 때 찍으면서 되게 무섭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장면을 어떻게 촬영했으며 그 그 성열이 아버지께서는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그리고 또 아버지 인터뷰가 좀 그 굉장히 서편제 영화에서 정말 판소리에는 한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노래구나 라는 생각이 어린 성열이를 보면서도 느꼈는데 음 그러면서 성열이가 자기 제일 사랑하는 건 아버지고 그 다음에 판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수범이야 그거는 좀 달리 근데 반대로 수범이는 어떤 정해진 이 사회에서 보장하는 자기는 명창이 되어 있을 것 같다 그러고 성열이는 자기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단정짓지 못하는 또 이렇게 대졸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 여러 가지 또 그 두 아이의 인생이 참 여러 가지로 비교되면서 인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성열이 아버지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이야기 진짜 무식해서 그때는 이렇게 찍고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성열이 아버지는 솔직히 제가 그렇게 걱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음에 안 걸렸어요 별로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그러니까 찍기 찍기 찍을 때 너무 고생은 많이 했었긴 한데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거나 그런 장면들을 다 어쨌건 성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 알고 있었고 찍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뭐 찍으려면 진짜 제대로 찍으라고 그런 거 그런 거 이제 또 곧이 곧대로 제가 처음이라서 받아들이고 이제 정말 다 보여준 거죠 근데 사실은 그때 제가 첫 번째 다큐였는데 그때 다큐였는데 이걸 개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성열이가 영화를 보는데 같이 본 기회가 있었어요 한번 극장에서 그때 저는 사실 그게 너무 트루아처럼 남아가지고 그때 그 기업이 관람을 하면서 같이 걔 옆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되게 많이 이 다큐라는 거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진짜 실존하는 인물을 다루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윤리? 뭐 이런 것들 저긴 딜레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들 그거는 사실 아직도 계속 좀 뭐 해답을 얻지는 못한 거고 사실 다큐멘터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고민하고 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어 네 그렇습니다 정말 굉장히 민감한 문제니까 끝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성렬이가 그전엔 안 보여주셨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딱 미리 촬영 다 끝나고 그러니까 공개상용하기 전에 성렬이나 성렬이나 가족분들이나 최소한 관련됐던 주요하게 나왔던 분들께는 사전에 보여드리거나 하는 그런 과정은 없으셨던 사전에 시사를 하지는 않았고요 영화제 때 개봉하기 전에는 보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 다 잘 나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어른들이 얘기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특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기가 나와서 좋아 영화관에 나오니까 배우겠다 이러고 그렇지만 사실 그게 그 아이가 온전히 성인으로서 어떤 판단하에 내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큐멘터리에 담는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죠 이 작품이 개봉을 하고 또 다른 보신 분들의 얘기도 듣고 그런 가성을 가지고 강력이 심하신가 봐요 지금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성렬이가 인터뷰하는데 그런 내용을 그 내용을 들어보면 소리는 너무 높고 하세요 할 때 아 좋게 말하면 굉장히 성숙한 거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애늙은이 같은 성숙이 있고 계속 궁금해서 이제 이 아이가 원래 성격인 건지 아니면 뭔가 자기 생각을 숨기면서 주변에서 어른들이 이야기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 건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조금 느낀 자체가 정말로 저 아이가 속마음은 어떨까 이게 저의 재단이고 저의 선입견일 수도 있겠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상처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렇게 영화 속에서 봤을 때 감독님이 성렬이와 또 뭐 수범이 던지는 어떤 질문과 그런 대화의 내용들은 주로 판소리에 대해서 이제 주로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들을 이렇게 시간을 갖고 계속 촬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생길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성렬이가 처해있는 어떤 그런 이제 환경에서 조금 이렇게 성렬이 처럼 이렇게 속마음을 본인이 좀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들어본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시도 같은 것들은 혹시 없었는지 아니면 뭐 그렇게 질문을 드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어쨌든 처음에 맨 처음 이물이 수범이하고 성렬이가 나왔을 때 수범이한테도 계속 판소리는 어때 뭐 잦은머리 이건 어때 할 때 계속 수범이 반응 약간 좀 잘 몰라요 시큰둥난 반응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네 그런 과정에서 조금 뭔가 원하는 이야기들이 좀 안 나오는 듯한 느낌들을 받았을 때 어 그러면 이 사람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해 나가야지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될까 하는 이제 그런 고민들이 분명 이제 뭐 인물들과 좀 관계 맺고 이야기를 풀어내고 좀 이렇게 그런 과정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좀 공포뿐에 대해서 조금 더 기억을 되살려서 얘기를 해 주신다는 근데 성열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 그 아이들 아이들이랑은 친해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다큐멘터리를 많이 하고 인터뷰도 하고 사람을 이렇게 진짜 그 사람이 정말 생각하는 게 뭔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짜 그 말하는 그 이면에 들어있는 진실이 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사실 다큐멘터리인 거잖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들 아니면 상황 속에 있는 것들 겉으로 드러난 것 말고 그 안에 있는 것들 근데 어 그런 게 그러니까 뭐 인터뷰를 하고 뭐 진짜 계속 같이 지내가지고 이런 것들을 얻어내고 이런 것들이 어 아이들은 사실은 진짜 그냥 내 보험 뺏는 게 그거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겉대로 사실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계속 얘는 이러니까 이런 환경이니까 사실은 이럴 거야 그러고 어 쟤 되게 애늙은이 같이 말하니까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제 이 환경 때문에 이런 이런 영향들이 있겠지 근데 사실 그거 다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단 그런 거를 가지고 지내의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거를 조금 깨고 싶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그냥 정말 그 아이가 느끼는 행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어른들의 시선으로 쟤 되게 불행하겠다 막 너무 불쌍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그 아이 물론 당연히 힘들겠죠 아빠 맨날 술 마시고 자기 이렇게 막 그런 뭐 이렇게 진짜 항상 어떻게 보면 서바이빙을 해 가야지 되는데 그렇지만 걔는 되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진짜 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놀고 또 아까 뭐 진짜 길 얘기하셨듯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것도 좀 올드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예술가로서 진짜 훨씬 더 많은 만약에 걔가 나중에 진짜 예술가가 된다면 그런 경험들이 되게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사실 본인이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른 거지 그거를 굳이 막 옆에서 이거 나도 할 테니까 저 사람은 뛰어놔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가 저는 사실 조금 조금 지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그런 걸 좀 지향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도 뛰어놔야 된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네 네 예 어 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밑에 있는데요 아래에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하시면 네 저 정리가 앉아서 그 이런 질문을 제가 오랜만에 하는 거 같은데 저는 미혼이거든요 그리고 그 미혼이고 결혼할 생각도 없고 출산할 생각도 출산 육아 할 생각도 없어요 근데 그 그 어떤 영화를 보고 나서 그 관객분들이나 아니면 그 감독이랑 스톱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 그 그 그 해외이 그 그 그런 그 안녕순라 근데 그 그 그 그 그 수 있다면 완전히 세상을 다르게 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긴 하는데 오늘 지구 속에서 되게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글쎄요. 아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보호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아이가 어른의 거울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울을 보고 생각하는 어른이 보호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애 낳았다고 보호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좀 느껴졌던 건데 아이의 입장으로 부모를 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내 부모한테 나는 어떤 아이였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도 굉장히 다루기 힘든 아이가 아니었을까 당황스러웠겠다. 그건 내가 생각하는 것 말고도 다른 뭔가가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 아빠가 나오는데 두 아버지한테 두 아이 각자의 아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투사의 대상으로서 그러니까 자기 일을 좀 못하고 투사 그런 것 말고도 실제로 생활하면서 저는 얘는 어떤 애 라고 아버지가 느끼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되게 재미있는 소감을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본인이 아이였을 때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거는 되게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버지한테 아이들이 쟤네들이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 알 순 없죠. 그 아버지도 사실 잘 모를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 근데 특히 뭐 성렬이 같은 경우엔 정말 가족이 유일한 가족이고 어떻게 보면 성렬이가 없으면 사실 경제적인 그런 거를 성렬이 없으면 경제 활동도 할 수 없고 못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자기 몸 이렇게 그런 같은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되게 좀 영화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보여지진 않은 것 같은데 약간 팀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도 있어요. 제가 진짜 막 파트너 같은 느낌? 진짜 그 어떤 아주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둘이 가지고 있는 관계가 너무 진짜 항상 둘이 의지하고 둘이 같이 여행 다니고 돈 벌러 다니고 뭐 이럴 때 굉장히 뭐 물론 힘들 때도 있고 아버지가 술 마시고 이렇게 막 진짜 꼬작을 부리시기 시작하면 그래지지만 또 둘이서 굉장히 진짜 막 파트너처럼 유쾌하게 막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그 때가 아니면 사실 저는 성열이가 그 아빠 다음으로 판소리가 좋다고 그랬을 때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게 정말 그 좋을 때는 아버지가 정말 친구 같은 거죠. 어떤 아버지로서의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때는 술을 마실 때 돌변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성열이에게도 유일한 가족이고 그 양을 좀 친구처럼 같이 돌아다니고 같이 돈도 벌고 팀 메이트 같기도 하고 그런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리고 어 수범이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반해서 좀 더 전형적인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는 물론 되게 특별한 아들이겠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를 그 시키는 아들이니까 진짜 애정도 각별하고 걔의 모든 진짜 맹모삼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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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처럼 뭐 이렇게 그야말로 걔를 위해서 모든 그 그치만 또 뭐 이렇게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아버지 그야말로 나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수범이한테 어떤 커다란 그 내가 항상 가지고 해야 될 소리와 함께 그런 짐일 수도 있고 또 근데 그분들도 사실 같이 많이 다니세요. 그러니까 수범이 아버지가 거의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하시고 기차 타고 다닐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일 친하긴 친해요. 그 셋 그 남녀 중에서 아버지랑 가장 많은 시간을 버리니까 근데 이제 조금 더 평범한 그런 아버지와 한국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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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아 오늘 다시 보면서 그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요. 제가 감독이 난해하다고 표현하셨는데 감독님도 좀 비슷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뭔가 머릿속에서 어떤 이런 것들이 계속 맘 돌고 또 돌고 뭔가 말하고 싶어지고 그런데 이게 딱히 하나로 이렇게 정리되지 않는 그래서 보고 나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면서 너무 힘들겠다 이거 어떻게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역시 그런 진행하면서 나왔던 제가 가지고 있는 또는 이제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어떤 생각이 탈의 속에서 이렇게 말로 튀어나온 것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일면적이요 그렇게 들려 들으셨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어렵군 동시에 그것은 이 영화가 굉장히 좀 논책적인 영화 나와서 예 그렇게 던져진 영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예 마이크 갑니다 송열이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송열이가 마지막에 아버지랑 떨어지고 나서 다시 정식으로 성악과 성악이 아니라 선생님한테 정식으로 배우잖아요 그 장면에서 송열이가 인터뷰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장면에서 아빠랑 정말 치열하게 살던 느낌이 갑자기 사라져서 뭔가 허전한 느낌은 드는데 반면에 어쨌든 갑자기 아이가 갑자기 밝아진 표정 그런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던 농담도 하고 판소리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안 하던 농담도 하고 갑자기 밝아졌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랑 그렇게 살던 게 뭐라고 해야 되나 판소리가 한의 정서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한참 사춘기 때 감정이 예민한 시기에 저런 경험을 하면 솔직히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숙해진다기 보다는 솔직히 저 같으면 성질만 버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좋은 영향일까 그러니까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하는데 아버지의 그 경험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인간적인 사회생활 그런 거에서는 어쨌든 좀 복잡한 이미 있어서 어쨌든 정식으로 그 선생님한테 배울 때 그런 밝아진 느낌 그런 거에 거기에 대해서 그때 성랄이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찍으실 때도 원래 그렇게 밝아졌는지 실제로 그런 식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어려운데 네 네 뭐 좀 아무래도 더 밝아졌냐는 그 얘기이신가요? 제가 느끼기에 더 밝아졌는지 실제로 그 옆에 갔을 때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실 소리 아이를 계기로 더 알려졌으면 한 가지 스타킹에 출연했다고 했잖아요 그 촬영 그 스타킹에 스타킹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찍으시면서 어떻게 연락을 의뢰를 해서 한 거지 뭐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는 그냥 2005년부터 사실 찍고 있었는데 어느날 그 친구분이 성렬이 아는 그 아버님의 친구분이 그거를 보내다가 이렇게 우연히 스타킹에 나오게 된 거고 이 영화로 성렬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알려졌으면 더 좋았겠지만 스타킹으로 사실은 진짜 이 친구가 많이 알려지고 막 팬카페도 생기고 막 이랬었어요 그때 웃음 3주 연속 웃음을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되게 관심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아버지 혼자랑만 이렇게 진짜 둘이서 물론 공연 다니지만 약간 일회적으로 만나는 분들이고 근데 이 친구한테 진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공연 같은 데 갈 때 뭐 쫓아와 주시고 뭐 이런 행사 같은 입학 신고 이런 때도 와주시고 그런 분들도 있고 지속적으로 만나는 선생님 이런 분이 생기면서 약간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약 닫혀있던 인간관계가 확장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그 나이 또래에 맞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모습을 더 찾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되게 힘들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어떤 관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계속 어떤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이러니까 그 친구한테는 되게 다행스러운 일이죠 근데 음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지금 사실은 이 영화 답을 딱 낼 수 있는 영화 절대 아니고요 네 시간은 거의 1시간 정도 지낼 경과했는데요 혹시 이제 이 영화 좀 질문 있으신지 좀 들어주시고요 몇 가지 제가 마무리 질문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몰랐어요 그전에 몰랐다가 오늘 좀 찾아보다가 감독님이 어떤 나라 다니고 어떤 나라에 편집을 참여하셨다는 부분을 하시게 됐는데 그동안은 몰랐을까요 네 어 좀 어떻게 그 작품 참여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그 사실은 이렇게 제 주관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어떤 나라에 어떤 구성하고 좀 이제 소희아이가 좀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영향들이 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연극에서 공부하고 그때 이제 어 같이 사실은 그 감독이랑 우연찮게 만나게 돼가지고 원래는 제가 준비하던 작업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 작업을 먼저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는 유일하게 그 작업에 참여를 했는데 되게 덕분에 막 이렇게 북한 찍어가지고 막 120시간짜리 그 영상을 막 보면서 되게 놀라워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게 두 소녀 그러니까 한 명은 그 김일성 대학의 물리학과 교수 분 딸이신 어떤 분하고 또 한 분 한 명은 그 중장비 그거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생활 경제적 환경이 비슷해요 거기는 그 노동자 계급하고 이렇게 그런 진짜 지식인 계급 되게 상위계층이죠 평양에서 아파트에 사시고 그 두 명의 소녀를 따라가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구성적인 면에서 진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어 조금 틀린 점은 그때 제가 사실은 그 영화 같은 경우는 되게 심도있게 그 두 캐릭터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어떤 그 두 소녀를 통해서 북한이라는 나라와 그 진짜 그 맛게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초점에 맞춘 거고 저는 이 소리의 아이를 하면서 두 명의 아이를 따라다니는 그런 컨셉은 비슷하지만 조금 더 그 아이들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좀 차이인 것 같은데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감독님 작품의 소재를 또는 어떤 캐릭터를 이렇게 캐릭터? 어떤 이제 카메라가 찍으려는 대상을 이렇게 발견하고 찾는 내가 정말 탁월한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 이렇게 저녁했을 때 굉장히 누구나 다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볼 만한 인물들과 사건들 소재들 굉장히 민감하게 도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지만 뭐 최근에 만드셨던 미스 마마 같은 경우도 참 뭐랄까 촉스러워 되나요 더듬이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감지하고 예 저는 스스로 되게 마이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소재 자체는 분명히 그런데 근데 또 글쎄요 다큐가 또 남들이 다 많이 아는 얘기들 대상들을 할 때는 또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마이너한 감성이 사실 끄집어낼 때 사람들이 있고 또 가지고 있던 어떤 것들 그러니까 일상처럼 매일 보여지지는 않지만 숨겨져 있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끄집어냈을 때 그게 또 다큐의 힘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이렇게 주류적인 감성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을 끄집어내는 능력이 그리고 그걸 가장 이렇게 그걸 드러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어떤 인물들을 이렇게 딱 만난 또는 담아내는 그런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정말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두 편의 작품 장편을 만드셨는데 이후에는 어떤 작업을 하실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지금 방황하고 있어서 아까 경하 감독의 그 사연을 물어보셨는데 진짜 두 개를 어떻게 운 좋게 다큐멘터리를 두 개 다 개봉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과는 반대로 너무 제가 하고 싶은 너무 많이 놓은 취향이구나 라고 좌절을 하고 앞으로 극장에 개봉하는 그 영화는 만드는 안 되겠다 라는 아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저희 오늘 이거 찍은 거 지금 어떤 웃음이신가요? 오늘 찍은 거 웹사이트 이런 데 올라오는 거 아니죠 네 그 네 음 음 제가 사실 DB 때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이렇게 어버버하고 그런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앞에서 사진을 막 찍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버버 안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스스로 요새 말을 좀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다음 작업도 일단은 다큐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될 거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니까 그전까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재밌을 거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재밌어하는 이야기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사실은 제가 이제 다큐 같은 경우에 좋은 점이 금영화는 사실 프리를 되게 오래 하고 프리 작업비 길고 또 투자를 받고 뭐 어쨌거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준비 작업을 되게 철저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다큐는 사실 손자본으로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나가서 찍고 이렇게도 가능한데 요새는 극영화 같은 경우에 프리 작업을 오래 하는 이유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신중하게 사실은 좀 미리 그런 단계에서 작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어떤 이야기가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단사한테 딱 이거다라고 하실 거는 이제 조금 더 숙성시켜야 되는 하나 비밀이에요. sac 하고 아마 언제가 짠 하고 나타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마 한 눈 못 파셨을 것 같아요. 영화 보시면서 좋으실 수도 없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몰입해서 보시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음 작품도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백연아가 보는 정도를 두 편 다 개봉을 할 정도면 지금 한국 다큐멘터리 배급 상황에서는 상당히 잘 풀린 경우죠. 물론 관계 얘기라고 하는 게 시작이라고 하는 게 많이 안타깝지만 어쨌든 감독님의 취향이 마이너 취향이어서 절대 아닌 것 같아요. 힘내시고요. 다른 분들도 앞으로 또 백연아 감독님 작품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부성, 사랑에 대해서 추천해 주셨는데 한번 진짜 생각해 볼게요. 부성에 관한 그런 영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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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